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이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언제나 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아이는 예배하네 오늘 말이라떼